아, 지하철 같다 이번 역은 홍대입구 홍대입구역입니다 신기하다 지키지키 이 스테이션은 홍대입구 샤인아 안녕 반가워 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빨리 시작할게요 저희가 늦게 와가지고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시작할게요 저희가 엠카 끝나자마자 인사드리고 바로 왔는데 그래도 너무 늦어서 미안해요 일단 인사 먼저 드릴게요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네이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스테이션은 오늘 방송 못들었다고 들었는데 많이 못 만난 만큼 오늘 더 즐거운 시간 보내요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네이처팬 사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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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